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용입니다 HB 김홍비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힘님께서 또 댓글 남기셨는데요 북콘서트에서 혼비님께 완전히 반하셨나 봐요 사람을 안다는 것이 이토록 매력적인 일이었다니 분명 작년에 읽은 책임에도 도서관에서 다시 집어들게 된 것은 북콘서트에서 본 혼비님 다시겠지요 아무튼 술 한 곡지 한 곡지 읽을 때마다 커트머리의 약한 스모키 화장에 그녀가 내 눈앞에서 술잔을 들고 마시자고 건조하는 것은 실제로 술 한잔 못 따라준 서운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겠지요 처음 읽을 땐 재밌기만 했는데 혼비님 보고 진짜 술 친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꾸역꾸역 오바이드처럼 올라와서 혼났습니다 사회가 내게 쓰여진 여러가지 모습 탓에 전 대체로 모범생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제 속은 완전 까맣습니다 일탈을 못하는 비겁함에 일주일에 하루 맥주 한 캔 집 혼술을 하는데요 사실 밖에서 음주 후 귀가가 힘들어서이기도 합니다 소요주파? 그것 화상파 장문인이 와도 제게는 불가능합니다 JYP님 김용훈 안 읽으셨다니 유유 제 유일한 술버릇은 바로 자는 거라 무협질을 안주삼아 소맥 말아가며 혼비님과 술 한잔하고 싶어지는 새벽입니다 두 번 읽어도 좋은 책임이 분명하지만 책장 사이사의 혼비님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더욱 좋은 그런 상태 저자를 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군요 즐거움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건 거의 연서 수준인 아닌가요? 저 이거 읽고 너무 좋아서 캡처해 놨어요 저 너무 스토크 같나요? 스토크? 스토크 같죠 이런 거에 목말랐었나 봐요 근데 저도 약간 이거 읽고 다시 이 코로나 시국이 좀 안정이 되고 또 북토크 했으면 좋겠다 맘의 흰님이랑도 술 같이 마시고 싶고 1박 2일 엠티로 보고 싶더라고요 다시 집에 와서도 근데 그날 20일 콘서트 후에 뒤풀이 하다가 저는 집에서 아이가 찾아가지고 중간에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들 눈빛의 열망이 뭔가 여건만 주어지면 밤새 마시고 싶다라는 그 눈빛을 제가 봤거든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투들맘님 평소 이슬람에 대해 궁금했는데 YG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슬람 학교를 읽고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무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책걸상이 아니었다면 접하지 못했을 귀한 책 소개 감사합니다 아그네스님 댓글도 제가 읽을게요 한정판이라는 말에 부랴부랴 샀는데요 거실에 둔 YG님 책을 보고 남편이 위인전 같다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서 부담스럽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고요 책은 이제 막 읽기 시작했어요 전 좀 서정적인 과학책을 좋아하는데 YG님 책은 왠지 안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연이어서 드디어 과학의 품격 다 읽었습니다 책 제목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혼비님 말처럼 잘 읽히지만 오래 걸려 읽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수에 찍으실 때는 꼭 북디자인 변경 부탁드려요 책 표지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소비재는 내용만큼 패키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YG님이 글을 독자와 대화하듯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책 패키지가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2쇄 찍으실 때 꼭 반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죠? 독자와 대화하듯 말하고 있는 사진으로 바꿔야 되나요? 사진을 빼라는 거죠 사진을 빼라는 거죠 그냥 사진을 빼고 지금 속지에 있는 그 디자인 그걸로 가면 되잖아 그런데 2쇄를 찍었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독자들이 거부감이 그러지게 없는 것 같다고 감내하는 것 같다고 그냥 포기한 거죠 나 신경 쓰기 싫다 다음 고민해야 될 책들도 많은데 뭐 이런 거죠 아무튼 2쇄를 찍었는데 2쇄를 찍혀드려요 감사합니다 다 이 책걸상 분들이 그냥 참고 구역구역 받아주셔서 2쇄를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2쇄를 찍은 거 보니 총선 출마는 어렵겠군요 총선 출마도 어렵고요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포스카 11님도 댓글 주셨네요 포스카 11님 정기호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책걸상을 기다리며 한 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책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즐거움이 삶에 주는 소중한 선물이었는데 이제 책걸상 듣는 것이 더 좋아집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찌바로 댓글 남겼었는데 팟캐스트에서는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셔서 드디어 후원 방법 찾아서 오래간만에 팟캐스트 들어와 더 찐한 인연 엮어봅니다 책걸상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게일 허니먼이라는 스코틀랜드 작가의 첫 번째 소설이자 대박난 소설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를 읽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못한 YG가 가져온 바이러스 소설 바이러스 관련 소설 신작 따끈따끈한 거 본인도 다 안 읽었어요 짐지요 너무 따끈따끈해서 너무 따끈따끈해서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마침 또 댓글에 바이러스 관련된 소설들 쫙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댓글 남기신 애청자분도 계신 게 생각이 나서 지난번에 몇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목록을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뭐 오늘은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그거 다 소개는 못해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 독감 관련해가지고 끝판왕은 스티븐 킹 소설이에요 스티븐 킹이 스탠드라고 하는 소설책을 냈어요 스탠드? 네 스탠드 제목이 스탠드입니다 이건 언제적 소설입니까? 진짜 그 1978년에 첫 소설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중에 78년? 네 1978년에 첫 소설이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스티븐 킹이 이제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왕관을 한 것은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왕관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황금가지에서 그 수정된 왕관 버전의 스탠드를 6권짜리로 냈어요 6권짜리입니다 6권짜리 그러니까 JYP는 절대 안 봐 안 봐 안 봐 손해들 생각이 전혀 없는 근데 이 스탠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생물학 무기로 독성과 그리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화된 바이러스가 독감 바이러스가 군기지에서 유출이 돼요 뭐 아마 누멕시코주 이런 것일 거예요 미국의 남부 누멕시코주 이런 곳에서 유출이 된 다음에 그렇게 유출된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실은 인류 문명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결단이 나는 거죠 그 과정을 1권에서 정말 리얼하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전염력도 높고 살상력도 높은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사회의 문명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1권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2권부터 6권까지는 그렇게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약간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으로 나뉘어서 서로 문명의 재건에 주도권을 놓고서 경쟁하는 구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스테븐 킹이 대서사시처럼 그린 소설이에요 그런데 1권만 읽어봐도 이게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또 이 사회의 허점들이 어떤 식으로 불거져서 세상의 지옥처럼 변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스테븐 킹처럼 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테븐 킹의 스탠드가 진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행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그린 진짜 끝판왕 소설이다라고 평소에 생각해 왔었고 저도 그래서 이 책을 권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에 또 바이러스 전염병을 소재로 한 책을 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작년 연말에 소개되었고요 원작이 나오고 2017년이에요 17년? 네 우리나라에 역시 스테븐 킹 소설을 계속 펴내고 있는 황금가지에서 잠자는 미녀들이라고 하는 두 권짜리 책으로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2017년에 나왔는데 이 책은 어떤 설정이냐면 스테븐 킹이 자기 아들인 오원킹이랑 처음으로 같이 낸 책이거든요 두 명이 같이 썼습니다 진짜 두 명이 같이 쓴 거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썼고 스테븐 킹이 아빠 찬스 아닙니까 혹시? 아들이 썼고 스테븐 킹이 이름을 얹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1권 거꾸로 스테븐 킹이 쓰고 아들 이름을 얹어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걸까요? 근데 제가 1권의 한 3분의 2 정도까지 읽었을 때는 스테븐 킹의 그런 게 막 나요 그런 분위기가 막 풍겨요 상속세 이런 거 줄이기 위해서 인세는 다 아들한테 가는 걸로 계약을 하고 저자 이름은 두 개 다 쓰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 혹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들이 혼자 썼는데 아버지 이름을 얹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정도 괜찮으면 맞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내지 괜찮으면 자기 이름으로 내도 그냥 무슨 킹? 오원킹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다 스테븐 킹 아들이래라고 할 것이고 게다가 책이 거지 같아 봐 내용이 그러면 스테븐 킹이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자존심이 있지 자기 이름 넣겠어요? 안 넣었을 거란 말이죠 와 상속세 되게 대단하다 스티븐 킹이 훨씬 많이 기여했을 거다 저거는 거의 스티븐 킹의 책일 수도 있다 네 그러게 근데 이 책이 나온 2017년이라고 하는 미안해 오원 근데 책 제목이 이제 잠자는 미녀도 슬리핑 뷰티즈라잖아요 근데 이 책 내용이 이 소설의 전염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 전염병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시작해서 아시아를 덮친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 상륙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가는 식으로 나와서 약간 코로나19의 패턴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무엇인가 이 전염병에 걸리면 여성들이 수면병에 빠져요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깨우려고 억지로 깨우면 약간 흉폭해져요 그럼 억지로 깨우면 깨어난 상태가 되긴 돼요? 아니요 흉폭해져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설정을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뒀냐면 약간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부당한 권력의 차이 성차별 네 성차별 그런 이슈에 대해서 스티븐 킹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소설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여성들만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 재미있겠네요 설정은 기가 막히네요 설정은 마골의 에트우드가 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뭔가 하얀 물질에 뒤덮여서 고치처럼 변하고 가사 상태에 빠지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막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린 여성들을 상대로 한 엄청난 폭력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세상의 혼란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괴로워요? 그 앞에 묘사들이? 결코 편하진 않죠 그렇죠 스티븐 킹이 우리를 편하게 놔두겠습니까 독자들을 네 그래서 본인이 수십 년 전에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세상이 어떻게 지옥같이 변하는지 그리고 그래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와 연대 이런 것들을 다룬 소설의 스탠드라고 하는 장편 서사시였다면 이 잠자는 미녀들은 21세기 초반에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 여성 혐오 그리고 젠더 이슈에 대해서 노 작가가 나름대로 개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그걸 또 이렇게 바이러스 유행이랑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절요하네 네 지금 이 시점에 읽으면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JYP도 읽을까요 말까요? 두 권인데 두 권이에요 그러니까 한 권이면 내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 JYP가 항상 스티븐 킹 소설을 읽으면 너무 수다스럽다고 투다스러워 되잖아요 여전히 수다스러워요 아우 바람 너무 많이 네 여전히 수다스러워요 여전히 수다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행이랑 젠더 이슈라는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엮여져가지고 스티븐 킹이 어떻게 또 이 가상의 세계를 그렸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하네요 스티븐 킹 그래서 한 번 저도 읽고 있어요 지금 되게 막 페이지 넘기면서 읽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고 있는 책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 읽은 다음에 그때 권해드린 거는 죄송합니다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지난주에 못다한 바이러스 관련 책들 조금 잠시 딴 얘기 했고요 원래 이번 주에는 지금 엘리너 올리폰트는 완전 괜찮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직업이 뭐다 그 노래하는 무명 가수에게 홀딱 반했다 홀딱 반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노래하는 그 무명 가수는 사실 맨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면 별로 반하고 싶지 않은 진짜 허세 넘치고 뭔가 전망도 좀 불투명하고 그리고 엘리너 올리폰트가 되게 지적인 남자들을 좋아하는데 전혀 지적이지 않고 지적이지도 않고 그냥 동네에 노는 형 네 엘리너 올리폰트는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막 그 시, 유, 를 맞아요 네 네 S-E-E-Y-O-U로가 아니라 그냥 C 대문자 C 그리고 대문자 U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못 참아하는 네 맞아요 도대체 왜 그리고 막 이렇게 줄임말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데 줄임말 너무 싫어하고 그때 엘리너 올리폰트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문어체의 똑똑한 말을 하느냐 사실 그렇긴 한데 약간 사회적이지 못한 인물이고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또래 집단이랑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어울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전문적인 지식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엘리너 올리폰트의 대화 방식이 너무 이상해서 의사한테 예를 들면 두통이 나았을 때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가서 의사가 허리 통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엘리너가 가슴 때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슴?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너 올리폰트가 저기 제가 제 가슴 무게를 달아봤는데 3kg이 좀 넘게 나가요 합한 무게가요 각각이 아니라 하면서 자기가 저울로 가슴을 달았던 이야기들을 되게 열심히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대화가 여기에 거의 매 챕터마다 두 장면 정도씩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과정들이 또 되게 안타까우면서 웃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직장 상사가 엘리너는 일도 잘하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외국어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엘리너가 이렇게 이야기 하죠 네 외국어 저 잘하죠 그랬더니 어떤 외국어를 잘하죠 그랬더니 라틴어를 잘합니다 맞아 그런 거 고전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라틴어를 잘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길 가다가 어떤 노인이 쓰러져가지고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돼서 옆에 남자가 빨리 휴대폰으로 전화하라고 하니까 저는 휴대폰이 없어요 하지만 그 유용성에 대해 설득하려고 한다면 제 마음은 언제나 열려있답니다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다급한 상황에서 좋게 말해서 영국식 유머를 영국식 유머하면 우리 혼빈님 아닙니까? 혼빈님보다 훨씬 안 웃긴 영국식 유머가 아주 책 곳곳에 넘쳐나죠 그리고 이분이 프랑스 문학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어도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불어가 또 나오죠 근데 그 불어도 그러니까 엘리너가 자기 배운 티 내려고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라틴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번역하시는 분은 진짜 고생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엘리너 같은 분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jrp 상사로서 책에 등장하는 상사도 거의 같았는데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어지면 되게 아쉬운 있을 때는 뭐 그냥 별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있을 때는 별신경 안 썼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약간 불편하기까지 한 심지어 약간 그런데 없으면 이 친구가 없으니까 진짜 불편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엘리너가 일은 굉장히 똑소리나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되게 편하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죠 어쨌든 그 등장인물도 몇 명 안 되는데 중요 등장인물은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 등장인물 한 명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레이먼드 레이먼드 너무 손이 됐어 지금 하잖아요 레이먼드라는 이제 그 동료 같은 회사 남자 직원 이 친구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식이죠 그 밴드의 무명의 보컬에게 빠진 다음에 이 엘리너가 약간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매력적인 여성으로 자기가 반한 남자에게 자기를 좀 맞춰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생전 안 하던 옷 쇼핑도 하고 화장품도 사고 백화점 씬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부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백화점 씬뿐만 아니라 무슨 제모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요즘은 다 왁싱이라고 합니다 아 왁싱이라고 그러나요? 다 옛날 사람들 네 왁싱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손톱을 다듬는 장면도 나오고 화장을 하거나 뭐 옷 같은 걸 쇼핑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생전 처음 노트북을 구매하는 것도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그 사무실 컴퓨터가 뭔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실 컴퓨터를 자기가 고쳐보려다가 고치지 못하고 레이먼드라고 하는 그 회사의 IT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보는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순간부터 둘이 연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지만 또 똑같이 레이먼드를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일단 담배 피우니까 냄새 나고 그리고 살집이 좀 있어가지고 땀냄새 같은 거 나고 옷도 엘리노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밖에 입고 다닐 수 없을까 그리고 왜 걸음걸이는 저렇게 질질 끌고 다닐까 레이먼드가 그 생각을 읽었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왜 저렇게 밖에 이렇게 뭔가 청결하게 그리고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지 않을까 나는 속마음을 가지면서 약간 질색인 심지어 레이먼드가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저런 타이밍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건 눈치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엘리노한테 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은 정말 눈치가 없는 거죠 진짜 없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레이먼드는 그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다 알지만 굉장히 사력 있고 정이 많고 또 나름의 상처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되게 번듯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등등의 그런 남성인 거죠 되게 열려있고 열려있고 오픈마인드고 자 이제 뒤쪽에 사실 뭐 스토리가 그렇게 길고 복잡하지도 않지만 뒤쪽 얘기를 일부 지금 빼고 하니까 약간 밋밋하긴 한데 어쨌든 그 밴드의 가수 그 가수는 실제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의 무슨 페이스북인지 트위터 계정에 있는 글들만 조금 나오고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계속 나오고요 그 사람도 레이먼드 계속 나오고 중간에 이제 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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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책은 외로움을 극복 극복은 아니고 뭐라 그랬지 극복이죠 그것도 극복인가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는 거죠 극복이라기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그러니까 외로움밖에 모르던 사람이 외로움 말고 다른 감정들도 그렇죠 느끼게 되는 뭐 이런 류의 이야기인 동시에 뭐 일종의 러브스토리 그렇죠 일종의 러브스토리 로브스토리이자 엘리너의 성장기 그렇죠 그 실제 어릴 때에 뭔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면 트라우마를 이제 겪으면서 다른 서른 살들 러브스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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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이 30년 살면서 뭔가 성장하는데 약간 결핍이나 결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따라잡으면서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인 동시에 그래도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왜 그렇게 영국에서는 많이 팔렸을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혼비님은 제일 좋았다니까 어떤 부분이 어필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약간 소설 스타일 중에 소설이라는 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있는 어떤 캐릭터들을 한 캐릭터한테 몰아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엘리너 올리폰트를 읽고 나서 내 주변에 엘리너 올리폰트의 어떤 조각조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진 느낌도 있었고 저도 분명히 엘리너 올리폰트 같은 면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런 것들을 감추거나 아니면 사회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늘 숨기고 사는데 이것이 숨기고 살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이 사회화할 에너지가 잠깐 없어서 이제 이게 툭 튀어나왔을 때 난 이해받지 못할 거야 같은 이제 어떤 현대인으로서의 불안함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받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약간 카타르시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얘기 들으니까 YG하고 JYP는 그냥 아저씨인데 저분은 진짜 작가 같다 작가인 것 같다 박평은 진짜 평론가고 평론가고 같은 얘기를 해도 저렇게 그럴듯하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저 두 분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엘리너 올리폰트의 캐릭터를 일부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데 YG나 JYP처럼 하고 싶은 말을 진짜 못해가지고 괴로워한다거나 이런 캐릭터가 전혀 없는 이런 인간들한테는 크게 어필할 수 없는 그냥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구나를 이해하는 재미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살면서 인생에 좀 이 비슷한 사람들 똑같진 않지만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까 JYP한테 이런 질문 던졌는데 엘리너 같은 사람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레이먼드 같은 직장 동료가 될까 아니면은 아니면 그 막 되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편해하는 쪽의 설과를 생각해 보면서 약간 반성했어요 그렇죠 보통은 그럴 거예요 아마 YG님처럼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회사 동료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레이먼드가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내가 엘리너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면서 약간 반성을 하기도 하고 영국이나 유럽 문화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읽으면 훨씬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유명사, 상표, 어떤 그쪽 문화 우리한테는 낯선 그런 코드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마트, 롯데마트 그리고 뽀로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그런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유재석, 무한도전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날 것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드라마 제목,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줄임말 많이 쓰고 SNS에서 쓰는 그런 말들이 다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고 보면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신기한 거 많았어요 아, 이런 표현들을 쓰는구나 영국 사람들은, 스커틀랜드 사람들은 하지만 저는 뭐 저희 책걸성 애청자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약간 다크한 거 좋아하고 또 스토리틸링 강한 거 좋아하는 면에서는 심심해요 그냥 전반적으로 심심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개연성 없는 설정들도 좀 있고 생각해보면 섬에 있는 서점이 사실 이거랑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지만 그건 스토리와 정말 개브리얼 재빈이 짧게 서사로 이렇게 되게 잘 썼잖아요 잘 썼죠 근데 아마 그 섬에 있는 서점의 주인공 남자가 이렇게 1인칭 화자로 나와가지고 이 글을 썼다 하면 엘리노 오리펀트는 완전 괜찮아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느낌 그런데 그 소설만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 굳이? 네, 그래서 섬에 있는 서점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은 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셋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엘리노 올리펀트는 괜찮아를 소개하자고 했던 것도 그 jrp가 책을 읽어서 소개를 해야 안 아깝다라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좀 너무 약간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소수자나 혹은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도 엘리노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를 완전히 권해드립니다 네, 이게 누군가한테는 인생의 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책이긴 해요, 정말로 그리고 문학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결국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아, 얘네는 선진국이구나 어떤 면에서요? 엘리노하고 똑같은 인생의 초반부를 살아온 사람이 한국의 여성으로 태어났더라면 그렇죠 서른 살에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그렇죠 아무도 이렇게 품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인이 이걸 읽을 때는 조금 하여튼 우리 사회는 나는 아까 이런 친구를 포용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YG가 했지만 넓혀보면 한국 사회는 한국에 있는 엘리노한테 이 정도의 배려나 이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책걸상에서 소개한 다음에 그 두문두문 그 방송 클립을 이제 나중에 우연히 들으시고 너무나 좋았다라고 댓글 남기신 애청자분들 혹은 지나가면서 책걸상을 잠깐 잠깐 들으시는 분들이 남긴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여주인공의 본인이나 혹은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약간 대입시켜서 좀 느끼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남기셨을 것 같은데 엘리노 올리폰트는 완전 괜찮아도 읽으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혼배님께 하나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튼 술의 저자로서 이 책에 무수히 많은 음주 숙취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노가 술을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엘리노가 매 주말마다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는 글랜스라고 하는 보드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아니요 저 안 그래도 적어놨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무슨 칵테일이 중간도 나와요 제가 적어놨는데 그 칵테일도 너무 마셔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정부 지침을 저는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가라앉고 마시러 가겠습니다 엘리노가 얼마나 술꾼이냐면 본인이 주말에 즐겨 마시던 글랜이라고 하는 술을 막판에는 누구한테 이름도 붙여주죠 책을 읽어보십시오 누구한테 이름을 붙여주는지 그리고 3병씩 먹어요 주말에 3병인가요? 나중에 많이 먹을 때가 원래는 한 병으로 주말을 나다가 2병이 되고 그래서 한 병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나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술이 취한 것도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주말을 보낸 다음에 출근을 하는 거죠 하여튼 저는 보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끔 혼빈님을 생각하면서 영광이라고 해야 될지 혹시 지금도 취하는 것도 취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는 아니시죠? 요즘 책보다가 음주에 관해서 이렇게 긴 서술이 나오면 계속 아무튼 술이 떠올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엄중한 국면 속에서 엘리너 올리폰트는 완전 괜찮아 라고 하는 특이한 영국 자꾸 영국이래 스코틀랜드인데 스코틀랜드 소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엘리너 올리폰트는 완전 괜찮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권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쾌하고 그리고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